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아마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 혹은 가결될 그런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참 다 나름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이제 다 갖고 사는데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그 생각에 따라 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또 본인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생각이 좀 정확할 가능성이 높 죠. 그러나 이제 특별하게 본인이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비용을 치룰 그는 가능성이 낮은 사회적 이슈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각이 좀 틀릴 가능성이 높 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은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정보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제시되더라도 본인이 원래 가졌던 그런 판단이나 의견을 수정하거나 교정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의 생각을 번복할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침공 1주기 2022년도 2월 24일날 러시아가 침공한 거 아닙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가벼운 이야기죠. 그렇게 제가 센 주장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조금 다른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부분도 한 번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방송의 후반전에서 한 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내가 주는 돈이 그냥 경기도 돈입니다. 이렇게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이제 한 이야기가 아마 검찰에서 나왔는 모양입니다. 이번 사건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화영 씨하고 김성태 씨가 만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인연을 맺은 지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해서 한 3억 정도를 사용하게 한 거다. 이거는 뭐 어떤 이익도 있겠지만 올해 인연을 맺은 사람이니까 선거에 낙선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한직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좀 돕는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법인카드가 제공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씨가 이재명 씨를 위해 가지고 스마트팜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북한 측에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북한 측에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짐작하다시피 사기업과 달리 국가 돈을 뺄 때는 뭐 의회의 동의라든지 결제 라인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돈이 북한 측에 전달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북한 측에서 화를 내고 뭐 야단 법석이 났으니까. 그래서 아마 평소에 친분이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함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북한 측에게 대납을 시킨 그런 사건이 이제 이번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씨는 이화영 씨를 각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이화영 씨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일들이 보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협동농장 현대화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이화영 씨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뭐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급전을 융통을 한 거죠.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이 북측 인사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몰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자수를 대신해서 내가 주는 돈을 경기도가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라 이런 말과 함께 비용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최근에는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채를 했기 때문에 많은 그런 비난도 있고 또 색안경을 보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화영 씨하고 김성태 전 회장 사이에는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유대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성태 씨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자가 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도움을 줘야겠다 이게 100%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이제 이화영 씨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측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것처럼 과거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재명 씨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김성태 씨를 도구나 수단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느냐 두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유동규 씨가 이재명 씨나 정진상 씨나 김용 씨를 바라보던 시각하고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를 바라본 시각이 틀어졌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다 불게 된 거 아닙니까요. 똑같은 형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전 경기도 평화부지자인 이화영 씨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보는 시각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씨를 보는 시각이 김문기 씨하고 유동규 씨와의 관계처럼 완전히 다르게 본 거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김성태 씨를 그냥 물주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검찰 진술 과정에서 이화영 씨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그걸 이제 많이 깨우치고 다 불기로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는 돈이 경기도가 주는 돈이다. 이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밝혀졌네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완전히 돌아선 것과 마찬가지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아주 고조할 미조할 다 까발리기일 것 같네요. 국민들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기금으로 스맛밤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인민들을 모아놨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푸념하고 김성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서 거짓말쟁이다. 닭 뭐처럼 닦아먹었다 등 원칙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상당히 이제 북한 측에 약속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가지고 이화영 씨가 그야말로 나쁜 사람으로 완전히 그냥 코로나에 몰린 겁니다. 이덤의 1월의 만남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색된 북측과 경기도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였고 쌍방울그룹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북측에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예우하라는 뜻으로 북한 측에 송명철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나보다 형이니까 큰행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말했고 송명철은 형이 큰행이라고 부르라고 하니 김성태 조인 큰행이라고 하겠소. 그렇지만 큰행이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나온 거죠. 1차 대질신문에서 큰 고함 소리를 김성태 씨가 낼 수밖에 없던 것은 당신하고 내하고 사이가 오래됐고 당신하고 내 사이가 형아우 사이지 않냐 지금 내가 당신을 돕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고 회사가 지금 기로했었는데 그렇게 자꾸 뭘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했는데 당신이 내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론조로 이야기하면 이화영 씨가 잘 못한 거죠. 쌍방울 그룹의 핵심 관계자인 A 씨는 쌍방울 그룹이 뭐라고 북한이 지방정부 보정도 없이 한국 기업이 주는 돈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이화영 씨는 대선용 호재로서 이 사업을 아마 이재명 측하고 긴밀히 협조 안 했겠습니까 그걸 단독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해찬 씨의 최척근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이화영 씨가 이화영 씨를 영입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안들이 다 밝혀질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